Tell me now Excuse me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메마른 가슴속을 적셔줄 멜로디 슬픔의 기억들에 기쁨을 채워줄 거야 넘치는 음악 속의 리듬을 바람이 살짝 잠을 깨운 꽃잎에 좋아해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팡팡 지민의 망개떡 정수 망개떡 지민씨가 있으니까요 우와 망개떡이다 근데 지민씨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? 아하 이거 대자뷰인가요 저 작년 파울에도 엠타임 시설에서 인간 망개떡 됐었는데 또 또 주시네요 난 울자 하나 둘 셋 해 에이 예 겁나 귀여워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사릴라라 사릴라라라 아하하하 둘 셋 아아아아 너무 배고파 방탄에 찍힌 거라 김현희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매력이네요 딜기 배고파요 공이 다 주세요 자 뒤로 가요 민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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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좋아? 지민아 야해! 민지야! 민지야! 어딜 봐! 소화 끝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여러분들도 챙기세요! 아 오케이 오케이 심심해요! 심심해요! 놀아주세요! 멀칫려아! 아! 오! 멀칫려아! 어 배고파! 벚꽃이 따라оп 이제 잠시 쉬고 종환 백항영 아니 아 진짜 안 부러워 싶다 이 모습이 자다 일어난 감성이었어요 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? 해야 돼요 아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저 약간 애벌레 아닌가요? 아 이렇게 애벌레라고 생각했지 자 준비를 시작 근데 지민씨가 너무 사실처럼 연기를 또 했어요 하하하하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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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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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 Cool Julie two here 올해는 대한민국본래 또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텐데 나는 꽃이 떨어져요 나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제가 또 앤랑 잘 나왔어요. 너무 좋아서 잘생겼어요. 또 빨리 내게 날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제가 오빠이랑 다 하셨어요. 너무 좋아서. 안냐 미니 후회 두번째로 자 도전 광고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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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x 5 音楽의에 楽 3 3 OOOH 조금 그러면 나쁜있잖아 OK 오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. 2. 3. 3. 4. 4. 4. 5. 5. 5. 5. 6. 6. 5. 6. 5. 6. 7. 8. 10. 11. 11. 10. 11. 11. 11. 12. 12. 13. 13. 14. 15. 15. 15. 15. 고맙습니다. 명상 지름택고 와봐. 내 방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. 아니 지 얼굴만 찍으면서 뭘 지 방을 더 보여주고 싶대. 그럼 방을 좀 찍어야지 네 얼굴 갈고 임마. 방. 나한테 왜 그걸 또 한거야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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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. 보드도 긴장하시고요. 네. 저희 이제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? 네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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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아유. 이 강간대. 아유. 지민이가 되게 팝핀을 쳤었어요 비교 비교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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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말 라라 라라 샤리 라라 라라